우선은 반갑구요 우선은 반가운데 우리 어머니 바깥에서 가게를 한다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쵸? 네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자녀 물어보러 오신 건 아니고 네 본인 물어보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현재 일을 안하고 있지만 내가 벌써 뭘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 창업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아휴 말하자면 길어요 아주 그냥 지금 남편이란 작자가 직업군인인데요 아주 기본이 장대하고 젊을 때는 힘께나 쓰고 해가지고 그냥 뒤젤란 맛에 그냥 기집치도 하고 그냥 성만 나고 그냥 올뚝뚝뚝 그냥 지성줄 모르게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힘께버리고 도랍지살을 떨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아휴 그냥 집 두셔도 못해요 그냥 쭉 연극이나 갔다 칩밥도 있어요 근데요 이제는 서방 저기 뭐야 기집질도 못하겠네 기집질도 못할 거고 그래도 엄마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네 그죠? 일하다가 다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연극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바쁜 걸 걱정을 안 하는데 아휴 이제 큰 엄마가 꾸덕이먹이 싫어가지고 저넘의 인간이 언제 되질랜지 큰 게 좀 군복이 죽겠어요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아휴 엄마 그렇게 말하는 그 세월로 따지면 한 내 생각에 엄마가 마흔 50이 되기 전이야 마흔은 넘었고 50이 되기 전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제가 사주는 안 받아봤지만 10년은 훨씬 더 됐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아저씨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신지가 아휴 그러게요 아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내가 그 놈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내 청춘가야 돼 그 아침에 아빠가 죽겠어요 아주 엄마 그래 또 그 아저씨 덕에 먹고 살자 남편덕에 먹고 살자 근데 우리 아저씨가 이제 내가 봐서는 머리를 다쳤거나 팔을 다쳤거나 하기보다 허리 아래 허리 아래 조금 거동이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하반신 불구예요 그러면 엄마가 손이 좀 많이 가시겠다 그죠? 그렇죠 아주 그냥 내가 지 송다리 딱 내는 거예요 아주 내가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젊은 새끼 저거 뒷바라지 하려고 내가 태어나는 날 하시뻐갖고 아주 그냥 열 딱 찍으면서 죽겠어요 엄마한테 아들이 둘은 더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엄마가 서방이 어떻고 좋다고 나한테 지금 화가 나서 제 표현상 옌병을 떨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엄마 내 팔자 타령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 아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 죽다놓고 얘기하면 그놈의 인간은 도대체 언제나 숨을 꺼내줄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주 그냥 어떤 스님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부부가 전생에 왼수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를 보면 진짜 그 말이 딱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요 오죽하면 왼수일까 내 보기에는 엄마 앞으로 한 10년은 좋게 더 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 근데 엄마 그렇게 남편이 싫고 그러면 내다 버리지 이혼이라도 하지 왜? 왜 이혼 안 해요? 그게 더 빠르지 않아 엄마 팔자 끝내려면? 아휴 그거야 뭐 아휴 그거야 아휴 나 아시잖아요 엄마 그래 다 아니까 엄마 남자 있어요 응? 밖에 남자 있다고 그렇다고 엄마가 뭐 돈 벌기 위해서 몇 푼 받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남자가 언제부턴가 그리워졌고 밖에 만나는 남자분도 있고 그리고 엄마 한 번도 밖에 나가 일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 양반이 사지육신 멀쩡할 때는 엄마가 그 당시에 왔다면 엄마가 좀 측은하고 불쌍하고 엄마 편을 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바라보는 건 좀 엄마 너무 내로남볼이라는 거지 누구 덕에 먹고 살면서 밖에서 서방질로 서방질대로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왜? 이혼을 하면은 엄마가 받아갈 게 없을까봐 지금 먹고 살고 무언가 경제적인 거는 연금 받는 거 무언가 보험금 받는 건데 그게 이 사람하고 법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당장 내가 일해 본 바도 없고 밖에 있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나한테 힘을 보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순순히 자연스럽게 내 서방 언제쯤 죽을까? 그 말 돌려서 하시는 거잖아 그치? 안 그래요? 뭐 그냥 측근하고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죽어라고 그냥 행처럼 살잖아요 행전이 몸짱이지요 뭐 그래서 종값 주잖아 종값 주잖아 너 어디 가서 일할 생각도 안 하잖아 너 젊어서 왜 서방한테 그러고 살았어? 어? 구박을 받던 서방이 기집질을 하던 너 왜 참았어 젊어서? 일하기 싫어서 일할 자신 없어서 그래도 아휴 저 새끼 맨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휴 내가 눈으로다가 들여다보고 직구석에 여자 끌고 들어와서 기집질하는 거 아니니까 엄마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엄마는 일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어? 엄마 그렇다고 직구석에 살림을 잘해? 그것도 아니거든 엄마 쓸 아이 아들 둘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개들이 큰 거 같아 엄마가 어? 남편이 개 지랄 떨면서 목청을 키워가지고 내가 그 새끼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스스로 움직이질 않아서 그 남편이 젊어서 그렇게 엄마한테 큰 소리를 막 요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엄마가 자식이 됐던 며느리가 됐던 살림이 됐던 자식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 그저 엄마는 엄마 감정이 중요하고 엄마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자식도 남편도 그런데 단지 내가 있어야 할 거처고 친정이 변변하기를 하나 내가 가지고 나는 뭐 힘이 있기를 하나 배움이 있기를 하나 기술이 있기를 하나 개뿔 없으면서 어? 일할 자신도 없고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안 입고 그 들었고 그렇게 참았다가 이제 서방이 불구대고 힘없고 밖에 딴 놈 생기고 하니까 왜? 왜? 확 그냥 다 갈아엎고 싶어? 그것도 모양새 좋게 나쁜 년 소리 안 듣고 취할 건 다 취하고 그러고 살고 싶어서 서방 언제 죽냐고? 아무리 엄마 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물을 점이 있고 묻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응? 너무 아파서 병세가 너무 오래 누워 계셔서 그래서 묻는 거라면 그래서 묻는 거라면 내가 답변을 해드리지만 엄마는 내로남버리고 하늘이 무섭고 땅이 무섭은 줄 알아요 웬만하면은 지금 내 앞에서 뱉은 말들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주워 담아 가세요 어? 엄마 엄마 말 끝에 삶아줄 것 같아 밖에 있는 놈이 씹은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 그놈이 여자가 엄마 하나일까? 착각도 자유다 엄마는 있잖아 응? 사람을 깊이 볼 줄도 모르고 넓게 볼 줄도 모르고 무언가 베풀 줄도 몰라 희생을 하고 살아? 응? 수발을 들고 살아? 아이고 시종이었냐고? 무슨 엄마가 싫어서 갈 것 같았으면 벌써 갔지 응? 내가 보기에는 참고 살아도 당신 남편이 더 참고 살았어 게으르기 짝이었고 눈치 없기 짝이었고 허거운 날 지 생각에 딱 먼 산 보듯이 무슨 뭐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살림을 하기래 자식을 잘 키우기래 그렇다고 뭐 남편 내조를 잘 하기래 엄마는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도 아니야 어? 어디라고 와가지고 지금 지 잘못도 모르고 어? 엄마 더 말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한 말 주워 담아서 나가세요 그게 나 어? 그게 나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 내가 잘못 봤어? 바람 안 펴? 바람 안 피냐고 아유 젊을 때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바람 안 피냐고 젊을 때 누가 참고 살았어? 갈 것 같았으면 그때 가지 왜 참았어? 젊을 때 왜 참았어? 그때 뭘 몰랐지 뭘 모르기는 개뿔 어? 뭘 모르기는 너는 게을러 터지기가 짝이 없어 너는 내가 한 대 의도 맞고 한 대 욕 쳐먹는 게 낫지? 밖에 나가 일하고 힘든 게 싫어 어쩌다가 남편이 군인이셨다면서 내가 보기에 집구석에 매일 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그거 감안하고 사는 거야 지랄 맞든 개지랄을 떨든 부려먹든 뭐라든 가끔 가끔 들어와서 하니까 어? 혼자서 네 멋대로 내 멋대로 어쨌든 월급이건 생활비건 따박따박 갖다주니까 내 멋대로 사는 날이 한 달이 30일이면 25일이고 서방이 들어와서 지랄하는 날이 5일밖에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하반신 볼수대고 집구석에 있으니까 꼴배기 싫어 뒤집겠는 거지 가뜩이나 게으른 년이 그거 수발 들으려 하니까 미치겠는 거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 이거 화면 영상 나가면 10번 100번 보면서 그게 당신 모습이야 어디 가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수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꼴배기 싫어 나가요 나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 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państwo